오늘은 엄마표 피자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야채 토핑몰을 자색 양파랑 깔고 그 위에 치즈를 듬뿍 뿌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온 가족이 피자로 때울 거에요 다들 피자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 작품은 실은 한 6, 7년 전에 만들었던 성전 기둥을 위한 작품인데 그 위에 예수님 대신에 찌그러진 물감에 피 흘리는 것을 이 천으로 우선 해놨습니다 골고다의 뼈를 테마로 해서 이게 다음에 성전 대리석으로 뽑아서 성전 기둥이 될 거에요 오늘은 본가죽이 맛있는 비자를 여긴 우선 세팅해 놓은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과 함께 세팅해 놓은 그런 피자가 있습니다 맛있겠죠